안녕하세요 여러분 1CNC 코리아의 한정석입니다 막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고객분께서 보내주신 도면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가공설정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영상 띄워봅니다 자 한번 일단 모델을 만들건데요 일단 높낮이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모델 만들기가 더 쉬워지겠죠 자 일단 우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1CNC 프로펜셔널에서부터 모델링 기능이 있으니까 모델링이 없으시면 업그레이드 참고해주세요 자 커브 솔리드라는 걸 가지고 늘리고 자르기 만들기만 가지고도 웬만한 모델들은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고 늘리기 하는 거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구요 요 세가지만 있어도 거의 집은 지어요 자 일단 만들기 누른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 취소가 되겠죠 그럼 높이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할 수도 있구요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되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바닥면이 있으니까 바닥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구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색상 정의를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녹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녹색으로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기존 거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보면 색상 기본 색상을 솔리드 색상 넣기 있죠 요걸로 바꾸시면 돼요 뭘로? 녹색으로 요렇게 선택하시면 녹색으로 바뀌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다음에 다시 솔리드 만들기 해서 늘리기라는 걸 이용해서 요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요기 요렇게 딱 가보시면 찍으세요 어 그럼 마이너스 1 1의 위치였네요 어 마이너스 1의 위치인가 이게 아 아니네 잘못됐네요 어 잘못했어요 자 내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 이 두 개의 검증 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요기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요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늘리기 선택하시고 요 바닥면을 딱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2.4mm라는 거가 나오네요 뭐 여유있게 3mm 이렇게 넣으시면 다 만들어야 되니까 자 늘리기 자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값은 계속 고정되니까 마우스로 좌측 버튼만 더블클릭하면 바로 요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르기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깊이 마이너스 뭐 1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걸 더블클릭 하면 관통이 됐나요 어 관통이 됐네요 자 여기도 더블클릭 자 입력된 값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요렇게 더블클릭 여기도 더블클릭 요건 이제 탭이라는 기능이죠 탭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원을 다 닫지 않고 외경과 내경을 요런 식으로 표시하죠 왜냐면 이건 드릴 뚫고 탭은 이만큼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면 그릴 때 어 요런거 이게 무슨 표시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요런건 탭이구나 드릴 뚫고 탭이 이만큼이구나 라는거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뭐 하다보니까 후딱 어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어 자 우리가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원점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요기가 원점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도면은 다 필요없으니까 선택 툴바에서 색상 선택이라는 걸로 이용해가지고 어 도면을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삭 선택해서 삭제 필요없어요 도면은 자 딱 스페이스바를 두번 클릭하니까 화면 전체 사이즈로 딱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기계 가공 좌표계가 요긴데 어 뭐 왜 거기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기를 기계 가공 좌표계를 쓰지 말고 이쪽으로 절대좌표로 그냥 옮겨 놓을게요 전 항상 절대좌표로 옮겨 놓고 작업하는게 편리하더라구요 요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저장 한번 하시구요 음 일단 외곽선 축출을 먼저 하세요 어디서 여기에 보면 쭉 모델링 도구 에 가시면 외곽선 서피스 외곽선 축출이라는거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축출하실때 색상을 뭐 원하는 색상이나 선의 두께를 먼저 정의하시고 만드시면 편리하겠죠 자 서피스 외곽선 축출 누르고 바닥을 한번 찍어볼게요 딱 찍었더니 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 만든 외곽선을 상단으로 딱 프로젝트 시켜야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녹색을 선택해야죠 여기 가서 선택 툴에 가면 녹색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색상으로 선택 자 선택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딱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Z0에다가 제로점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쭉 가시면 이동이라는거 있죠 이동 어디있냐면 이쪽 이동이라는 툴 명령에 가시면 요게 있어요 Z 화살표 있는거 요거 딱 선택해보세요 선택하시면 Z위치에다가 복사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Z0에 제로 위치에다가 확인하게 되면 정확하게 Z0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시구요 그럼 우리가 요 끝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제로로 가야 되니까 이동이라는걸 선택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원이나 이런걸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동하고자 하는걸 먼저 선택하라고 밑에 지시가 나오네요 자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 눌렀어요 자 여기서 요로 좀 확대하신 다음에 요렇게 쭉 여길 한번 찍고 요렇게 가보세요 요렇게 만나는 지점 그죠 내비게이션 저기 나오죠 모드가 딱 요기가 중심 센터점이에요 선을 그릴 필요 없이 요렇게 해서 요 끝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정확하게 오는걸 볼 수 있죠 요렇게 자 선택지수 해주시구요 자 기계 가공자 표기가 요기 있죠 요거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애요 예 작업그룹에 가시면 작업그룹에 가시면 음 여기 보면 공작물 원점이 변경되어 있는게 보이죠 변경하셔가지고 그냥 제로 어 뒤에 소수점 자리가 굉장히 많네요 제로 요렇게 놓아주시면 노란색이 없어져요 예 볼까요 자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노란색이 없어지면서 절대자폐로 바뀌었죠 절대자폐 위치가 여기고 가공기계자폐개도 요기야 라는거에요 이게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음 됐네요 자 요것만 가지고 작업하시는거에요 이제 자 우리가 2D로 작업할 수도 있고 3D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D로 작업하실 때는 뭐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음 만약에 어 요걸 이제 2D로 우에 상단부터 쭉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 저는 어 어떤 방법으로 할까 저는 요렇게 할거에요 어 일단은 음 자 색상을 좀 바꾸구요 자 파란색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직사각형으로 대략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거에요 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켓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포켓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경계선을 찍구요 그 다음에 가공할 포켓을 선택을 할거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원을 다 요렇게 선택을 할거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지수 아 요게 하나 안했네요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그거는 한번 더 오른쪽 누르게 되면 공구 선택단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뭐 6파 뭐 10파이 정도 음 사용을 하고 뭐 가공 깊이는 바닥을 찍죠 뭐 바닥 찍고 으 그 다음에 어 7.4네요 자 다음 열린 포켓 가공을 사용을 할겁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열린 포켓이니까 회전할 필요없어요 외곽에서 그냥 바로 들어오겠죠 그냥 수직으로 하셔도 되구요 자 딱 했더니 어 요렇게 됐네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정을 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이 포켓을 오른쪽 눌러서 공구 경로 다시 선택이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이걸 그냥 쳐낼거니까 요거 누른 다음에 안에 거 실제 남기려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요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전 거는 잃어버리세요 제가 잘못 가르쳐드린 거예요 자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서만 공구가 요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더블 클릭 자 어 시뮬레이션 자 외곽선 선택 어 요걸로 선택 그냥 할게요 자 요렇게 요거 따라다니면서 어 절삭 부하도 적게 최적화 상태에서 가공을 하겠죠 자 이렇게 그 HS 가공을 할 때는요 정삭이 없어요 정삭을 나중에 따로 정의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삭 여유량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정삭 여유량 없이 그냥 작업을 해봤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니까 빠르죠 작업 작업도 훨씬 빨라져요 요렇게 작업하시면 자 요렇게 하시고 나중에 어 요 부분만을 요렇게 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만 그땐 또 어떻게 하냐 똑같이 포켓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복사하구요 여기서 공구 경로만 바꾸면 돼요 공구 경로 다시 선택 자 해서 자 외곽선 경계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쪽 거를 요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안에서만 요렇게 작업이 되고 외곽을 한번 이렇게 싹 돌리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높이가 안 들어갔으니까 어 편집 들어가가지고 높이를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 들어가서 다음 다음 들어가서 깊이를 바닥으로 찍어줘야죠 이렇게 바닥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 깊이 값이 어디에 요기 이렇게 들어가죠 7.4 라고 자 요렇게 어 근데 그럼 여기서는 어 여기서 깊이가 잘못적이게 된 것 같아요 더비클릭 다시 넣을게요 자 편집 들어가서 자 볼게요 자 다음 어 깊이가 잘못됐죠 깊이 선택 해서 요기 정확히 요 부분을 정확히 찍어야죠 이렇게 바닥까지 그러면 바닥까지 깊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2.4mm 해서 해주시면 어 될 것 같아요 자 더 디테일한 사항은 뭐 있으니까 자 일단은 두 가지를 한번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전 거니까 좀 빼구요 더비클릭 자 시뮬레이션 잔삭 자 자 공작물은 요걸로 자 한번 볼까요 좀 빠르게 아이고 뭐 충돌이 있었네요 그죠 요거 하시면 충돌 확인하죠 자 요렇게 쭉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절삭이나 뭐 미절삭된 부분이 있는지 잔삭보기라는 거 있죠 요걸 보시게 되면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공이 안된 부분 과절삭된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어 됐구요 다음에 이제 구멍가공만 어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도면은 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또 쭉 가공에 가서 보시면 밀링 2D에서 보면 어 구멍인식 마법사 선택해서 아 요거 하기 전에 포스트 먼저 설정해야죠 더블클릭 어 다음에 포스트를 저는 환학 표준 포스트 라는 걸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인식 마법사 선택하시구요 어 화면에 보이는 그 구멍들은 다 이렇게 확인시켜주시죠 자 최단 경로로 이미 되어 있어요 다음 다음 자 여기서 기존에 어 탭이 있었다면 뭐 M5짜리면 O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선택만 해주시고 마침 누르게 되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더블클릭 자 구멍 사이즈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탭 구멍이 큰 걸 넣었나 큰 걸 넣은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요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건 세부적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구요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한번 보고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잔사 자 확인 자 요걸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기 자 요렇게 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구요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